그냥 드디어 알바를 갑니다. 그럼 그냥 알바가 끝났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그냥 적응하라고 일 시켜주시고 일찍 끝났어요. 아자! 집에서 씌어듣고 빨래하고 도서관 갑니다. 열심히 공부할 거야. 거짓말쟁이. 야, 안녕하세요. 쟤 있어 있잖아. 도서관 갔는데 이름이 안녀네요. 바보들이 왔네. 힘들어. 그래서 황도에 갈 겁니다. 아, 더워. 안 오해. 비오리 안 오해. 아, 더워. 제가 예전에 도서관 갔는데 도서관 갔는데 책 대출이 이상하게 이제 돼가지고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보미의 문학하는 마음대로 내 인생은 진짜 이상하게 흐르는 중 마경이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뭐 먹을지 아직 고민 중 안농운지 여기 배달하는 사람이 사장님을 봤습니다 자자 갑자기 아무것도 예쁘지 어이없어 약간 가끔 먹으면 맛있네요 삼초메 부리또 나 부리또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나 갑자기 안 먹어서 나 최근에 한번 먹었어요 은현이랑 은지랑 맛있어 맛있어 숙주 진짜 먹었어요 진짜 진짜 찐거 여기서 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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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이랑 밥먹고 코노 갑니다 앙 앙 뭐야? 너 책 읽을 거야? 아니 문현이랑 나경이랑 다락방 왔습니다 저는 책 읽을 거고 나경이는 각시타를 볼 거고 문현이는 과제 할 거예요 그리고 문현이 과제 끝나면 보드게임 할 거예요 저 과제 굉장히 늦게까지 할 거예요 그렇대요 저는 무슨 책이야 어디서 인생 인생?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빌린 책이고 인생은 상하게 하는 저건 산문지이고 이거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에요 뭐냐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설로 쓴 건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빌린 건 이거예요 아직 이건 한작을 읽지 않았습니다 네 아농 아농 카페에서 책 읽고 보드게임하고 집에 갑니다 내일 또 학교 가네요 아농 집에 있다가 은행 들렸다가 개강모임 장소로 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 사람이 역대급으로 적어서 약간 아쉽지만 저는 저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왔어요? 개강모임 왔어요 어? 어? 안녕 아농 근데 맨날 나와줘 있는데마다 엄마 개강모임 해내보면서 와봐 저는 오랜만에 했어요 아 이거 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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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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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주네 아 싫어 하나하나 죽여주네 아 싫어 죽여줘 죽여줘 오케이 오케이 희리야 제가 미디어 컬처 하면은 위아라 퀵처를 외쳐주시나 하하 미디어 컬처 리아노 프루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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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혹시 오늘 뽑을 때 혹시 또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간이형 시중 한 번 하하하 하하하 네 네 네 하하하 하하하 수를 안 먹는 애들 많아서 나경이가 사줬어요 2차 왔어요 언니 나왔어요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인디 누구세요 미칠 위하요 안녕 범큐브 메인입니다 하트 해주세요 아무튼 안해주세요 워이 잡스가 빨리 만들어주세요 아니야 인디야 소주예요 거짓말 다들 미디어 2학기 대가 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다 열심히 생활하시라고 미디어 하면 화이팅만 할게요 미디어 화이팅! 반응 개없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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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이거 두 개 다 타야 돼? 이것도 이걸로 타야 돼? 자, 수아리 사과 주녕 타줘요 잘한 콜라 다 타요? 네 이게 맛있습니까? 네 진짜 오케이 송정권만더 야 얘들아 솔직히 이거 먹어봐 이거 안 먹어보면 진짜 후회 진짜?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 안녕 2차가 한창? 곧 끝낼 것 같긴 하지만 단호 하나 둘 셋 김 임실 치즈피자 크로스트 추가요 영 맛대가리가 없던데 치즈 크로스트 추가하면 맛있겠죠? 재수가 없으려니까 잔돈을 또 안 거슬러 드셨네요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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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다 먹었나? 고생 고생 대하 여러분 오늘은 저희 개강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보음 저보음 김보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나요? 오케이 여러분 저희는 3차에 4차를 왔습니다 그렇대요 이번 저녁 기뻐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나 아니야 이제 기미보미야 난 기미보미스 기미보미스 지 앤 보미스 자 수경언니 남자친구분이 가셨어요 안녕 맛있겠지 아하하하하 왜 이렇게 던지럽네 이게 블루베리다 이게 짜겠지 뭐야 졸업이네 계엄 모임하고 술 먹고 집에 갑니다 내일 1교시인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다시 아이고 이제 지압을 하고 few일삼으로 일삼으로